51년 만에 가장 더운 입춘, 2월 최고기온 기록. 올해 초 이어진 이상기온 현상입니다.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2.9도 높아 51년 만에 가장 더운 입춘을 맞이했습니다. 중부지방 곳곳으로는 역대 최고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남동풍이 강하게 불어들며 남쪽으로부터 고온다습한 공기가 다량 유입되었던 겨울철이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지난 2월 14일에는 서울 일평균기온이 12.9도로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높은 기온이 나타나 우리나라 봄철기온도 많이 올랐습니다. 요즘에 관측한 분석 결과를 보면 한 51년 동안 3월에는 2.6도, 4월에는 0.8도, 5월은 1.4도 올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온 상승에 지구온난화에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인도양과 북서태평양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에는 고기압성 순환이 발달하면서 기온이 올라 올봄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특히 5월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를 거란 전망입니다. 지구온난화의 현상은 더위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올해 초 따뜻한 날 이외에도 기록적인 폭우, 한파, 폭설이 있었는데 이 또한 지구 가열의 현상 중 하나입니다. 이번 여름도 변화무쌍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름철은 크게 보셔야 되는데요. 작년 5월에 발달한 엘리뉴가 봄철 동안은 지속이 되겠으나 여름철은 엘리뉴도 아니냐도 아닌 중립 상태로 전환될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럴 경우에 변동성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기온이 오르며 찜통더위가 지속되지만 지역적으로 강수가 길게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과거의 온도 데이터와 최근과 비교를 해보면 극값이 많아지는 거예요. 극값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분명히 비도 많이 오고 더워지지만 추울 때는 더 춥고 가뭄은 더 심해지게 되고 또 태풍도 많아지게 되고 재난재해의 한 90%는 기후변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는 서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서울이 도쿄보다 폭염에 더 취약한 도시가 될 거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에서 폭염의 노출 빈도를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은 서울이 도쿄보다 훨씬 안전해요. 미래의 어떤 서울의 모습은 열로 인해서 문제되는 어떤 집단, 노인이나 아니면 살고 있는 거주 환경이 20배가 더 증가하는 거예요. 미래의 어떤 서울 모습은 아마 도쿄보다 훨씬 더 살기 올릴 것이다. 최고기온 상승과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가 맞물려 서울의 여름철 사망자 수는 약 20에서 80%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국에서 여름철 온열질환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도시 서울. 도시화로 인한 녹지 면적 감소 또한 서울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후변화를 향한 고속도로 길목에 진입한 지금. 시간은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닙니다. TBS 곽자연입니다. 는 그러나 곽자연을 향한 경험은 Wi-Fi